출소 하루 만에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모텔에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경찰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출소 하루 만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는데 다른 술집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출소 하루 만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출소가 있습니다.